엄마가 되어주고 할머니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용왕 방패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가물, 신가물 얘기가 많은데 정확하게 신가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종이를 준비하셨어요? 신의 가물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제자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사회의 제자처럼 사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있느냐 이런 거에 조금 바뀌는 계기가 돼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보통 보면 이제 위에 조상에부터 시작해서 부모의 자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같은 제자 줄로 가야 되는 선택이 있어요. 우리 제자는 선택받아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자가 되는 부분에 신은 진짜 점잖으세요. 예의가 까뜻하시거든요. 술로 말하지 않아요. 욕을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보통 술 먹고 행설수설 이야기하는 게 여기다가 맞아 떨어지면 내가 제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제자끼리는 처음에 태어나면서 선택받아요. 선택받아서 제자가 되는 거지 우리 같이 불릴 수 있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불리지 않고 그냥 중생으로 가면서 공을 들이고 빌고 가야 되는 중생이 있거든요. 탤런트도 제자예요. 의사도 제자예요. 그리고 변호사도 제자예요. 공무원 독을 먹은 옛날에 벼슬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법관도 되고 또 변호사도 되고 검사가 되듯이 미상원도 제자예요. 왜? 머리 스타일을 바꿔주면서 인생을 바꿔주잖아요. 그리고 식당하시는 분도 제자나 똑같아요. 공량 주잖아요. 절에 가면 밥을 주는 공량 간에 밥을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같이 이제 인생 상담하면서 미래를 알려주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 중생을 제자로 만드는 경우가 솔직히 많아서 요즘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솔직히 많아요.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가 되니까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과연 내가 무당이 많은지를 본인이 이렇게 여기저기 확인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이익은 어떻게 조금 종료해야 돼요?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 되라 하는 말을 원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이 무당끼리 쉬운 길 아닙니다. 절대로. 돈을 바라고 가면 안 됩니다. 그냥 화려하다는 게 제자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쉬워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거든요. 정말 힘들게 외롭게 이 길은 우리 제자들밖에 몰라요. 일반 중생들은 모르잖아요. 신이 뭔지 조상이 뭔지 또 귀신의 조화가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길이 정말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고 접어드시면 안 돼요. 엄마가 돼주고 할머니가 돼주고 아버지가 돼주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정말 신중하게 신중하게 해서 디뎠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할게요. 신과고리나 신병 증상이 있다 하면 무조건 무당을? 찾기는 찾아라. 하지만 찾되 한 번에 바로 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돌다리도 두드려가라 했어요. 그렇죠. 한 열 번은 늦게 가보세요. 가보시고 결정을 짓는데 이 신의 길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로 본인들도 아시잖아요. 저분이 정말로 이끌어줄 수 있는 신으로 가는 부분의 제자들은 사실 선생님들도 잘 만나야 돼요. 엄마를 잘 만나야 클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용왕방패 장군이 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저도 27년의 무당 세월을 살았지만 이 길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섣불리 결정 짓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듯이 묶고 묶고 물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